와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시험표 시험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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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우와 최강이다 최강 이야 엄청 크다 이거 오 무서워라 그래 아 진짜 제일 좋은 꽃게 잡았다 안녕하세요 한길의 제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꽃게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저번에 별로 못 잡았던 꽃게 오늘은 제발 많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로제류 고고고 핫꿍치 오 빨리 핫꿍치 오 날쌤돌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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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빠르다 칫게를 새우는 못 잡습니다 뗄 채를 안가졌고 제가 오돌이 새우 망이 없어요 패스 자 여기 꽃게 꽃게인데 흑 잡았다 그렇지 꽃게 오 첫 수 됐습니다 꽃게 좋았어 스타트 좋고 시작해보자 자 나와라 꽃게야 오늘 꽃게를 밑바닥을 좀 깔고 싶은데 꽃게 밑바닥 깔기 힘드네요 꽃게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채는 딱 꽃게가 안 나와요 자 흡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얘는 살았다 오오 오 얘는 살았습니다 드디어 첫 수다운 저 쌀깍채권 죽었어요 핫꿍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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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 어우 눈뽕 되나? 눈뽕이 안되는것 같은데 꽃이나 이제 물꼬를 넘어왔습니다 물꼬를 넘어왔으니까 꽃게가 나와야되는데 꽃게가 가용오면 잘 나와줄건지 안나올건지 모르겠지만 한 열댓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내봅시다 꽃게 자 오늘 한번 추측 한번 해보자 고고고 꽃게 꽃게 여기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훗 잡았다 그렇지 꽃게 두마리 끝 아 좋았어 몇가지 안돼 꽃게 없으면 안되지 몇가지 아둥바둥 미친차가 왔는데 꽃게가 없어 세상에나 겐자 몇가지 왔는데 딸명 도마리 잡고 끝이라니 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나와라 꽃게야 제발 나와라 꽃게야 나와라 꽃게야 알만한데 왜 안나오지 꽃게 우당탕탕 꽃게 나와봐라 우당탕탕하게 나와라 꽃게야 우당탕탕 좀 하자 죽은거네 희족에 죽은거 와 이거 크다 시섬표 시섬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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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우와 최강이다 최강 와 이야 엄청 크다 이거 오우 무서워라 그래 아 진짜 제일 좋은 꽃게 잡았다 오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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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 오우 또 잡았습니다 오케이 꽃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았어 자 추춥하자 여기 오니까 꽃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았어 추축해야 되는데 꽃게를 제발 우당탕탕 꽃게 잡아봅시다 쭉 쭉 추축하자 자 꽃게가 꽃게가 뭐야 꽃게 아니잖아 그거네 아우 씨 보고 새끼 꽃게인줄 알았어 꽃게를 우당탕탕 해야 되는데 두 마리 잡고 지금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우당탕탕 하자 꽃게야 나와라 아아 아 아 아 아 뭘 안 했는데 죽음꽃게 아 어 사실은 여기 완전 물컹물컹이네 어후 바이빠이 이거 골뱅이 같은데 으쌰 와 크다 골뱅이 오늘 골뱅이는 패스 이쯤 돌아다녔으면 이제 나올 때 듣는데 와 이렇게 안 나오나 아 오늘 선빵 치러 왔는데 지금 선빵 친 보람이 없습니다 제발 선빵 친 보람이 나게 선빵 친 보람이 있게 제발 좀 꽃게야 나와라 자 여기에 꽃게가 있습니다 꽃게가 훗 잡았다 그렇지 꽃게가 나와야지 그렇게 나옵니다 꽃게가 오케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골뱅이가 많이 보이네 골뱅스 오 크다 사이즈 본골뱅이 같아 골뱅이 더 부서가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어긋마치 꽃게를 잡고 집에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